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보유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착각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큰 부자였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물질과 관련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생각이 사상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또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심지어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또 11장의 그 성공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서론적인 삶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참 부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행복하고 기쁜 본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리쳐야 할 탐심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지금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신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받아야 할 분량을 정말 형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모님의 그 유산을 두 배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아마도 그 형이 그 유산을 거기다 차지했던가 아니면 동생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요청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라삐에게 찾아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상담하고 또 해결받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뛰어난 라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가와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 사상이 곧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로는 그렇듯하게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불을 재분배해달라는 이 동생같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내 머리털도 새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 형에게 가서 말씀 한마디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가져가버린 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탐심이 뭐냐 필요한 만큼 갖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겠다라는 한계를 모르는 소유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형 이름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 재산은 또 얼마나 되냐 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네 재판장이냐 누가 나를 지금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산 분배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사람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운 위기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의 본질과 해답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도 문제 해결의 본질도 핵심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사람의 참된 가치가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그 바로 탐심을 물리치고 영적인 본질 또 영적인 핵심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탐심이 곧 우상승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간을 헐고 덧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사람도 아니었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소출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큰 곶간 또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내 곶간, 내 모든 곡식, 또 내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다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생명 또한 지금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 부자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느냐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의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 물질의 주인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기에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기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지켜낼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물리치면서 또 참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믿고 또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더 센 요구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굉장히 순화하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혹시라도 그날 밤에 영혼을 찾으시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먹을 것을 그 큰 곳간에 쌓아두고 먹고 마실 계획을 착착 세워놨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많은 소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권력 등등 그게 모두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행복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 행복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진짜 행복과 또 진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봉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고 요한 1서 3장 8절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봉 14장 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또 보시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밭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당장 눈앞에 물질과 소유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그래서 주변 사람 모든 사람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되어지는 전도 또한 체험하고 또 올 한해 붕의 장막도 또한 누구보다 넓게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소유하려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화요일날 한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93세 어머님을 위해서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가족 성도님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 구원의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매일 딸에게 어머니께서는 지옥에 가는 게 나는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술 하나 눈 한 번 깜빡이기도 어려운 그 어르신께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따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들뜬 말듯한 그런 목소리로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내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딸과 같이 한 전도사님 모두 눈물을 훔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접도 따라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까지는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에도 않고 복음을 몰라 방황하며 제한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풍요와 소유보다 영적인 풍요와 부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에 부여한 자 또 기도에 부여한 자 전도에 부여한 자 헌신에 부여한 자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의 장막들을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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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